팬 커뮤니티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가수 김다연의 결승 무대가 매일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화려한 터치로 터져나올 것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현역 가왕 대회에서의 대승을 목격하길 바라고 있다. 중요한 결승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팬들의 호기심은 김다연이 무엇을 부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자극받고 있다. 수많은 소문과 제안 중 특별한 소식 하나가 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김다연은 결승 무대에서 선배 나훈아의 유명한 곡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김다연의 나훈아 작품 커버는 항상 관객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김다연의 재능을 보여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나훈아의 곡을 통해 승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김다연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재능과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부각시킬 것이라 믿는다. 이전에 선배 나훈아는 김다연이 자신의 커버곡을 부를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나훈아는 김다연이 자신의 훌륭한 후계자임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팬 커뮤니티는 현역 가왕 결승 무대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 김다연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나훈아 선배의 위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음악 공연의 노래 비밀이 밝혀지면서 팬들로부터 전해지는 감정과 흥미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다연이 나훈아의 노래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에 독특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특히 열광하는 팬들은 김다연이 단순히 커버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어 자신만의 감동과 감정을 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력과 자신감을 시험하는 것이며 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